자 이렇게 차트를 삽입하고 나면 차트 도구의 이런 탭을 이용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차트 편집하는 부분을 몇 가지 보신 것과 마찬가지죠.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들어가면 가장 기본적으로 차트 종류를 변경할 수 있고요. 행과 열을 또 전환할 수 있습니다. 우선 얘기냐면요. 차트를 일단 종류를 좀 변경을 해 볼게요.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로 막대형으로 해놓고 행과 열을 전환해 볼게요. 지금은 국어영어 기준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요. 이것을 이렇게 행렬 전환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이름 기준으로 또 이렇게 바뀌게 되죠. 행과 열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고요. 혹은 디자인에서 이제 데이터 선택, 데이터 원본에 관련된 부분이고 앞에서 보셨던 부분이죠. 또 혹은 빠른 레이아웃을 통해서 기존에 미리 주어진 레이아웃을 바로 적용할 수 있죠. 이렇게 하면 차트가 있고 범례가 있고 차트 제목이 한꺼번에 표현이 되는 그런 형태로 바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차트 스타일을 또 바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을 누르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펼쳐지고 원하는 차트의 그 스타일을 우리가 또 적용할 수도 있겠죠. 차트 이동은 차트를 새 시트로 이동한다든지 또 워크시트에 삽입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차트 넣을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. 그 다음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 탭을 눌러보면 차트 영역의 서식에 대해서 이렇게 또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림이나 도형 텍스트 상자를 삽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차트 제목도 입력할 수 있죠. 차트 제목을 가운데에 맞춰 표시 차트 위 이렇게 차트 제목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죠. 축 제목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. 가로축에 대해서 우리가 축 아래에 이렇게 제목을 입력을 할 수 있죠. 이런 식으로 해 줄 수 있고 데이터 레이블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. 뭐 일반적으로 바깥쪽 끝에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을 입력해 줄 수 있죠. 이런 형태로 입력을 해 줘도 되고요. 뭐 축 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눈금선 그림 영역 그림 영역에 대해서 그림 영역은 여기 이 영역에 대해 쓰죠. 이 그림 영역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제 그 서식을 지정해 줄 수가 있죠. 예를 들면 뭐 채우기를 한번 해볼까요. 뭐 이런 색깔로 채우기를 한다든지 그림 영역에 그런 부분들이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 탭에 있다라는 것이고요. 자 그 다음 서식 탭은 이 서식 탭에 맞는 도형 스타일이라든지 빠른 스타일이라든지 뭐 정렬을 어떻게 한다든지 뭐 크기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에 이제 관련된 부분입니다.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차트에는 그 추세선 이라는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레이아웃 탭에 분석에서 추세선을 눌러서 이렇게 추세선을 추가해 주면 되죠. 이렇게 직접 선택을 하고요. 추세선 추가를 눌러줘도 됩니다. 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추세선을 선택하고 이렇게 추세선을 추가해 주시면 되죠.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의 차트에 데이터 계열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 계열을 선택을 하고 이 데이터 계열의 차트만 종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. 가로 막대형으로 얘만 바꿔 볼게요. 이렇게 바꾸면 이철중에 관련된 이 데이터만 여기 이 부분만 이렇게 가로 막대형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. 그래서 혼합형 차트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.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우리 이철중에 관련된 이철중이 아니고 이 조제철에 관련된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국어와 영어 점수가 1점이라고 합시다. 저렇게 하면 다른 데이터와 형격간 차이가 나잖아요. 그죠? 형격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 보조축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. 자 이렇게 조제철에 해당하는 데이터 계열 요소를 선택을 하고 이것에 이제 자 데이터 계열 소식에 들어가서 보조축이라는 것을 선택해주고 닫기를 눌러주면 이것에 관련된 보조축이 나타나게 되죠. 그래서 이 보조축을 그 축 소식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대값을 뭐 10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제소값도 0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 자 이와 같이 이 부분에 맞게 뭐 조금 더 줄여도 되겠네요. 다시 축 소식에 들어가서 그 제대값을 3으로 해보죠. 3 자 이렇게 해주면 이 조제철에 해당하는 부분을 훨씬 더 이 보조축에 맞게 보여주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와 값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. 그죠? 자 이럴 때는 이중축 차트라고 하죠. 이렇게 그 이 세로값축 기본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축을 통해서 형격한 값 차이가 나는 데이터 계열의 요소 값을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